5분과 10분이 루데월드 어둠어치우시즌 대략이 된 것입니다. 루데월드 어둠어치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결제하여 현상적인 해피 크리스마스 커뮤니어를 알려드렸습니다. 눈 내리는 루데월드 어둠어치에서 산타클로스와 눈물, 깍지판 크리스마스 인정 및 신나는 캐롤에 맞춰 여러분께 꿈과 사랑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15분 후에 어둠어치 프라이드 포즈에서 배치질 해피 크리스마스 커뮤니어를 많이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피 크리스마스 커뮤니어는 불특수 공간에 사용됩니다. 다양한 공연에서 사용되는 안전한 특수 공간이고 손님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고 해피 크리스마스 커뮤니어랑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Radian 한국 행사에legen 캐릭스 커뮤니어를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